나랑 친구가 되어준다고? 정말? 리온이라고 해? 아 참, 자, 토토, 너도 인사해야지. 토토는 예전에 동아리방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야. 아주 크고 힘이 좋은 애였어. 이 거미랑 잘 어울리지? 천, 천천히 가. 어? 배고프다고? 울면 안 돼. 다가오지 마. 울었다. 잡아먹힐 거야. 따끔할 거야. 현식은 못 써. 내가 제어할게. 토토! 네 힘이 필요해. 멈춰! 안 돼! 이런... 아! 토토가 났다! 네 힘이 필요해. 따끔할 거야. 아! 역시 난 겁쟁이야. 역시 난 겁쟁이야. 이건 목장갑이야. 토토는 손잡이가 거칠어서 맨손으로 잡으면 다치거든. 한번 만져볼래?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